롯데월드타워 크리스마스 트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예 아 이렇게 한국말로 다시 한번 한국말로 인사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멋진 말씀 감사드립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롯데월드타워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다같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5,4,3,1 카운터를 시작하면 여기 있는 모든 시민분들과 함께 외치면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정말로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0년 롯데월드타워 크리스마스 트리 전등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터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5,3,3,2,1 네 여러분 롯데월드타워 크리스마스 마을에 있는 1,8만여 개의 모든 불빛이 밝게 켜졌습니다 이렇게 밝은 불빛처럼 여러분들은 모두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워더풀 미유리풀 예 미유리풀 예 와우 자 우리 메모리 공연을 우리 조한나 암팩께서 지금부터 이 무대에서 라이브로 여러분들에게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음악감독인 우리 피터 맥카디키더 직접 수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두 번째 두 번째 스스로 ân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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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